오늘은 5월 3일, 4일 어린이날 전날 갑자기 뜨거름 없이 산호지를 또 누가 묶어 가시려고 하네요 가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렸는데 간다네요 조용히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요기 뒷모습만 찍었어 5월 4일 산호지 작년에 작년 겨울에 하루에 한 두세 달인가 물이 말랐거든요 전부 뚜껑 사이로 인해서 배쓰는 다 사라짐 없음 정말 바짝 마른 게 한 2, 3개월 되었거든요 물이 한 60, 70% 찼습니다 박힌 고기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철저합니다 산호지 조용하고 좋죠 기대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산호지 갑니다